개표 지연 사태로 꼬여버린 민주당의 첫 공식 경선, 아이오와 당원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샌더스 바이든 양강 대결로 점쳐졌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저주한 득표율로 추락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표 지연 사태가 벌어진 아이오와 코커스. 현재까지 62%가 개표된 가운데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깜짝 선두에 올랐습니다. 득표율 26.9%, 2위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25.1%를 득표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지만, 지지율이 낮은 탈락 후보들의 표를 흡수하는 2차 투표에서 부티지지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 사이 득표율 차는 1% 남짓한 상황으로 추가 개표 결과에 따라 1, 2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체 41명인 대의원 확보수도 각각 10명씩 동수입니다. 3위는 18.3%를 기록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샌더스 후보와 양강 구도가 예상됐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예상밖에 저조한 득표율로 4위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경선에서 아이오와 결과가 전체 판도를 크게 흔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트 부티지지 후보는 인디에나주 작은 도시 사우스밴드의 시장을 지냈습니다. 해군 정보장교로 아프간 참전 경험이 있는데 동성애자입니다.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38살의 젊은 정치인의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일주일 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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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